다 같이 마치고 싶어.. 지금 이 자체만 보는 cuando 오는 곳은 또 안주니까.. 여기가 오는 곳으로 오는 곳으로.. 이 자체만 데뷔하고.. 한 번 더 가슴이 가라있네요.. 오늘의 기회를 가슴이 가로등.. 한 번 더 가슴이 가로등.. 한 번 더 가슴이 가로등.. 한 번 더 가슴이 가로등.. 그럼 여기까지.. 한 번 더 가슴이 가로등.. 한 번 더 가슴이 가로등.. 이렇게 지난번에 가면.. 한 번 더 가슴이 가로등.. 그냥 저거 비니하는 거 같다. 근데 이쪽으로 한 번 더. 한참 안쪽으로. 아 그 다음에 어떡해. 카트 좀. 친구랑 좀 이렇게 찍어. 아 진짜? 아 여기 나온다. 여기 영상이 사서 안 나와. 여기 영상 할게. 파트. 시발유요. 보통. 카드요. 만땅이요. 카드. 신용카드. 잘하고 있어요. 오 잘해. 네. 네. 저 운전해요. 저 운전 어떤 거에요? 클로즈업 하지 마시고요. 저기 아저씨. 저기요. 끄세요. 끝이라고요. 오빠 다 왔어. 꺼주세요. 여기로 쑥 들어가면 되겠지. 오빠 걸어가면 되겠지. 근데 가슴 보여요? 이렇게 안 해도? 응. 아 보여요? 응 운동 열심히 했다. 이건 좀. 너무 부끄럽진 않아요? 그냥 티셔츠인데? 다 있을 거 안 같아. 자기랑 이실 때 산 거잖아요. 너무 괜찮아. 퀄리티. 잘 뽑아낸다니까? 이거 너무 많이 보여요. 퀄리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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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스크린도 들어가네? 으음 맛있어 음 참콤해 맛있다 저까도 김수가 아니라 우유 가르는 거 먹고 싶으니까 아이고 다 먹어 우유가 먹었어 시원해요 쫙 가려주세요 약간 우유가 쫙 가려있다 네 없는 사람처럼 날씨 진짜 좋다 좋으면서도 덥다 네 병통신에 여기서 근무는 안하나? 장군님 한사람 몇명 있겠지? 그니까 그치 근데 이런데서 근무하는데 우위를 전망대 우유 우유 근데 안전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. 그치? 엄청. 신발 엄청 맛있어 오는 것 같은데? 응. 장비로 엄청 해놓으신 것 같아. 이게 옛날에 이렇게 안 되어있었나 보다. 오빠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. 무섭지 무서워? 수랑다리. 그리고 중간중간 추락금지가 추락금지 그 글자가 날 무섭게 해. 오른쪽이 오른쪽. 이게. 응. 오빠 저기 유람선에서 뭐 노래 틀고 그런가. 우리 그때. 인천. 인천은 거기 어디지? 거기 갔을 때. 나는설로 틀어주세요. 오빠 못 봤잖아. 나는설로 틀어주세요. 오빠 못 봤잖아. 하.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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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혹시 뭘 모르겠어. 오빠는 보니까 그러니? 집요يت. 코코 갈치 druci? 오빈 배 Deshalb? 네가 먼저 오신春 inkУ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